선택 파트는 언매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제학 해설을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언매 해설을 하면서 앞으로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35번이나 37번을 하려고 하는데 35번과 36번 세트 문제 최근에 수능과 관계는 기사에서는 훈민정음 초성자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다 고난도 출제라고 하는데 세미모 때는 이건 고난도 출제가 아니거든요 고전 문법을 좀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이거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 제자원리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들이 쭉 질문에 표와 함께 나와 있으니까 좀 어색하게 느껴질 뿐 많이 봤으면 어색하게 느껴질지도 않았을 것 같아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뭔가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초성자, 중성자, 중성자 초성 중성 중성 언매 올인원에서도 강의했었는데 발음기관에 본따서 기본자 다섯 글자를 만들었거든요 발음기관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제 옆 얼굴이라고 본다면 여기 발음기관 이빨도 있을 테고 혀도 이제 있을 테고 목구멍이 있을 테고 그렇잖아 그렇지? 발음기관을 본따서 만든 거야 그래서 뭘 만들었냐 여기 이제 기업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이 혀가 혀가 이제 소리를 낼 때 이 앞부분도 쓰이지만 이 혀 뒷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입천장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거랑 같이 다 이용이 되거든요 근데 기업을 발음할 때 정말 혀가 혀가 이제 정말 혀가 이렇게 되진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병원에 가야 되고 혀가 저 위쪽에 싹 붙으면서 붙으면서 이제 발음이 되거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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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인데 그래서 이 혀의 모양을 본따서 무엇을 만든 거야? 기업을 만든 거거든 그죠? 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뒤로 붙으면서 소리가 나니까 니은 발음할 때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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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 드 이런 거 발음할 때 혀가 요 윗 이빨 끝머리를 살짝 칠듯 마트 칠듯 마트 하면서 소리가 나거든 그 모양이 어떠니까? 니은 같으니까 이제 니은을 만든 거야 그 다음에 마음 이런 거 발음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입술을 붙이지 않고 마음을 발음해 봐 입술을 붙이지 않고 마음을 발음하려고 하면 상당히 이제 그 안타까 그런 표정이 나오거든요 마음을 발음할 때 미음을 발음할 때 입술을 붙였다 떼야 돼 그래서 이 입술 입술을 붙였다 떼야 되니까 이 입술을 이제 그대로 이제 좀 본뜬게 미음이잖아 그지? 아 다시 지금 하나씩 얘기해 주고 있죠 기업 미음 미음 자 그 다음에 시옷을 발음할 때 스스스스스 뭐가 필요해? 이빨이 필요하거든 이빨 어떻게 생겼니? 오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그래서 시옷이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아 아 아 아 아 뭐가 올려? 아 아 목구멍이 올리잖아 목구멍이 별표처럼 생긴 사람 없죠? 동그랗잖아 그지? 그래서 이행이 나온 거야 이걸 지금 거기서 뭐라고 했어? 아 설 순 치 후라고 했죠? 아 설 순 치 후 아 설 순 치 후 어금니 아 어금니 쪽에서 소리가 난다 이거죠 그죠? 자 설 혀 설 자야 혀를 혀 끝에서 소리가 난다 이거야 순 입술 순 자야 입술을 이용한다 치 이빨이지 그지? 후 여기 목구멍을 말하고 있거든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든 거야 그것을 딱 풀어놨는데 이게 뭐 뭐 처음 보는 어떤 그런 대단한 정보가 아니라 고전문법을 공부한 친구라면 다들 알고 있는 그런 정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기본자 아 설 순 치 후 기본자에다가 자 이제 얼굴을 좀 가세요 가자 기본자에다가 획을 추가하면 이제 가획자가 되는 거죠 그죠? 추가해서 크 뭐 그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그 다음에 히읗 여긴 없지만 히읗 말고 여린 히읗도 있거든요 여린 히읗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가획으로 나오는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챃자라고 해가지고 어 이거는 이제 획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얘들도 있네 좀 더 이제 아예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보자 해석에 맞는게 이제 이챃자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이 이런 것도 있고 예리응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선음 리을 반치음 이런 애들도 이제 있더라 이것들 싹 다 이 고전법 그런 내용에서 이제 나오는 애들이거든 그거는 쭉 나와있는 거야 근데 중성자는 발음기관을 본던게 아니야 좀 욕심은 냈죠 우주를 본따 보자 우주가 뭐로 이루어져 있나 딱 보니까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 하늘을 형상화할까 딱 고민하다가 그래 모든 것은 점에서 시작해 점 이 아래야가 하늘을 상징한다 라고 하고 치 이런 거 있잖아 사람 서있죠 그죠? 이게 나오는 거야 아 이게 이제 기본자가 돼서 처음 뽑아내는 거 투출자 오 아 오 그 다음에 한 번 더 뽑아낼까 하니까 이제 제출자가 나오죠 제출자 요 야 요 이런 애들 그 다음에 한 번 더 뽑아낼까 하면 뭔가 좀 변태같아 이상해 그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쳐서 이제 와 와 뭐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잖아 그쵸? 정말 여러분이 고정법에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만 나와있거든 그 다음에 종성은 다 쓰기 반복되니까 귀찮으니까 여덟 개만 이 소성 중에서 여덟 개만 좀 쓰자 그 얘기가 지금 나와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지문해서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은 그래 내가 익숙하게 다 알고 있는 애들이 쭉 나오고 있구나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이런 걸 처음 들어보면 이건 공부를 안 했다는 거거든 사실 그쵸? 공부를 했으면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그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 그 밑에 구기엄화 원순모음화 이런 것들 단모음화 이런 것도 다 고정법에서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도 아 내가 아는 이런 것들이 나와있네 하고 바로 문제풀로 가보자 그런 상태가 되었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시간을 아끼고 문제는 당연히 맞추는 거고 시간도 아끼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죠 실수 없이 35번 가보도록 할게 35번에 일단은 1번 선지 호민정의 모든 기본자는 발음기관에 본떠 만든 것이다 이거는 질문을 읽지 않아도 바로 이왕 울컥해서 갈 수 있죠 종성자는 발음기관이 아니라 천지인의 본떠거든 그쵸? 자 2번 초성자 기본자는 모두 용자래 예시단어에 종성에 쓰인다 여기 초성자 기본자는 모두 종성에 쓰인다고 하는데 거기 초성에 나오는 이제 이응 초성에 나오는 이응이 있고 예를 들어 이제 앙이라는 글자가 이따 쳐보자 앙이라는 글자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좀 더 사이즈를 확대할까? 아니거든 초성에는 이응을 쓰는데 이 받침에는 이 사과처럼 생긴 얘기응을 쓰거든요 요거 사실 여러분이 이제 고정법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자 그래서 이제 3번 초성자 용자 이 용자래가 가육자 중 이 단어가 예시되지 않은 자음자 하나는 암에 속한다 사실 여기 나오지 않아 요거 요것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몰라도 뭐 괜찮고 자 이것이 암에 속한다 지금 보니까 이제 암에 속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5번으로 소리가 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답은 4번이니까 설명할 건 적절하니까 설명할 건 없고 5번에 중성자 용자래 중 초출자 어의 이 예시단어 어 예시단어 보세요 자 중성자 용자래의 초성자 초출자 어의 예시단어 음 무적 이렇게 나와있잖아 그죠? 아 그러면 이 예시단어 봤더니 반치음 이체자 어 그치 반치음 이체자가 있어 반치음 얘가 반치음 이체자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판단 가능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성 종성자 순음 기본자 예시단어 어 순음 아니니까 얘가 기본자라고 기본자는 얘네들인데 얘가 기본자고 여기다가 획을 추가해서 나온게 비읍이잖아 얘는 가획자잖아 기본자와 가획자만 구분하면 5번을 안 고를 수 있는데 20% 넘는 학생들이 5번을 고르던 것이 너무나 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야 가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문법을 공부할 때 그래 이런거 공부해야지 하는데 선택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 아 이건 안 나오겠지 하고 공부하는 친구들 그죠? 고정음법에 공부할 수 공부하는 분량 선생님의 강의를 기준으로 2시간이야 2시간이면 고정음법 공부 이제 개념과 문제풀이가 끝나거든요 2시간만 투자했으면 35, 36%인데 정말 쉽게 빠르게 풀 수 있거든 근데 그거를 본인이 이제 나오겠어? 안 나올거야? 하는 그런 사실 이제 그 마음속에서 이제 풀었으면 아 틀리고 좀 이제 가슴 아플 수 있죠 그죠?